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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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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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좀..괜찮아 안에 안 녹아있어도 괜찮아 안에 그냥 닦아있는데 안 녹아있어도 돼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안그렇게 이런 데서 좀 마찰이 있었던 건 아닌데 약간 좀.. 좀 있었거든요 사소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 그냥 사소한 거 같고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이제 그것을 방언하려고 됐어요 방언하려고 이렇게 한 거 없다고 안그래도 방언이 좀 힘들어가지고 우리 많이 한 번 다시 방언 정신이 났었다고 하자 실신이 안 나와서 어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병원은 건드냐고 안그래도 괜찮다고 안그래도 안괜찮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병원은 그렇게 없더냐고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병원은 더 그랬지 아니 다른 게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쪽으로 안그래도 피로 스테이지만 스테이지만 그렇게 된 거라고 어 그래가지고 정말 더웠을 때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이네 아니 괜찮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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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정도는 파티가 하니까 너무 못가는데 정말이야 그러게 진짜 가끔 몸이 어쩔 수 밖에 되는 그만큼 말은 수시도 모르고 이렇게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방화하려고 그렇게 하는건 어때? 그러게 알았어 알았어 맛있게 괜찮아 복잡해도 되니까 응 알았어 그렇게 또 머리를 응 진짜 진짜 테스트 때문에 머리도 또 왜 길어 났어요? 아 네 아 괜찮아 약 안 줘도 돼요? 응 약 안다 좀 시곤하면 괜찮지겠지? 응 이게 왜 테스트 때문에 두통이 안 두통이 나니까 뭐 머리 거의 다 아프다 나 좀 더 그치 몸에 스트레스받은 다 똑같지만 뭐 쉬려 뭐하고 어쩔 수 없다보니까 그치 그치 알았어 알았어 그럴게 나의 좁다 아프고 약속이 안 되죠 그런거면 응 또 이런 날씨 아 아 아 아 아 이놈이 두통 까 까 딱 기억할 때가 있는 것 같애 말도 못하니 말이야 약통을 생기면 너무 아파서 그날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 아 맞아 쉬워 진짜 쉬워 너무 아파서 그니까 아프다기보다는 이 동증이 좀 심해서 좀 잘하잖아 두통 아프고 심하면 말도 못하지 움직일 수 없는 시즌은 아 진짜 너무 힘들지 아 진짜 이게 말도 못하잖아 말도 못하잖아 말도 못하잖아 말도 못하잖아 말도 못하잖아 그치 맞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아프다는 왜 이렇게 신호 살리다보니까 계속 동증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 뭐 다 똑같지 뭐 뭐 제일 좀 심한 거는 두통다운 약간 여사는 그 생일도 있지 어 그건 진짜 심하잖아 한 번 아프면 말도 못하니 엉덩이 나니까 그래 아 아 아 아 인간할 수도 있어 내가 온몸이 다 뒤지겠어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야 야 잠잘을 할 때도 있어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더 연약한 동배들이 자기 몸이 아픈데도 막 솔직히 보면은 야 너무 대단하다 아쉽기도 그래 진짜 야 역시 동배들은 아픈데도 자기 그치 새끼 있으면 새끼도 생각하고 이런거 진짜 참 대단해 내가 인간들은 그렇잖아 나 예전에 봤던거 진짜 기억나는데 그 고양이가 뭐 새끼 데리고 굳이 짜장 그것도 사람이 굳이 참 대단하네 그 고생한 거면 진짜 아 역시 동배들의 본성은 인간보다 더 더 대단하다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좀 싫대니까 그렇게 할게 아 알았어 아 그래 아 수고 아 알았어 수고해 아 어 어 뭐 아 ぶ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